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일장 군사로 부른받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군사의 신분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이게. 일장인데 여기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까지가 우리가 어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상을 받은 자 거듭난 자가 돼야 되고 또 구원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 애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또 제사자의 사명을 또 왕의 사명을 다 담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오늘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름 그 고유 명사로 알지만은.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인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구원의 스케줄 전체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이 그렇고 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모든 주님.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결국 우리 인간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자 우리가 성막을 공부했는데. 성막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바로 지성전 안에 있는 그 안에 법계거든요 법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의 민족의 최고의 소원이고 항상 원하는 바예요. 그 이유도 이후에도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하나로 이루신 그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스케줄 전체가 담긴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러면은 이제 나파레프 태어나신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고. 또 아들을 통한 계획이 있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다 이 구원 계획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계획의 뜻을. 정하십니다 이렇게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정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뜻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육신을 잇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뜻을 그대로 직접 몸으로 이루시게 되죠. 그리고 그 뜻을 인제 누가 전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가 받은 그 속지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각자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은 바로 또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대를 주고 그러면은 또 다른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요. 베드로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대를 주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대를 받고 이랬으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다 포함된 이름이다. 그 이름을 또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이 그냥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희미하게 보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예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3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대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은 그렇게 내 영혼이 즐겁고 기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싶고 하나님이 거하는 민족으로서 그런 자부심도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전부 다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데 요거를 좀 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십칠장 십일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그 가운데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저희는 세상에.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제 남은 이제 예수의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이제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기하옵소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뭐야 예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었다고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또 요한복음 14년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여기 보면은 내 이름으로 또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 이름은 또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또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도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하라고 하는 이름도 있잖아요. 구약의 여호하라고 하는 이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호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맞아요. 거룩하신 이름이고 정말로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망령 때에 일컬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구약실의 사람들은 여호하라는 이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여호하라고 하는 이름을 입으로 내뱉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돌려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성경을 쓸 때도 여호하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마다 붓을 바꾸고 정말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쓰고 만약에 잘못 썼다 그러면 다시 지금까지 쓴 거를 다 없애고 새로 써야 되는 그 정도로 두려운 이름이에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인간들에게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굉장히 많죠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뭐 쭉 있더라고요. 그 이름을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준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과 주일도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안식일은 우리에게 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주일은 어떻습니까?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의 안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로 인해서 안식하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안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또 질병에서 저주와 고통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에게 안식이 이루어지고 그 안식은 나의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지키던 안식하고 안식이라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하고는요. 이거는 천지 차이고 주체가 뭐냐 바로 이 안식일은 바로 내 나의 안식이고 나에게 관련된 안식이에요. 예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도 이제는 내 겁니다. 왜 내 안에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구약의 성전도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십 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너희가. 마음껏 사용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쓰라고 기업으로 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내가 소유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가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면은 이 구약 시대 사람들 만나면요. 구약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를 보면 엄청 부러워합니다 정말로. 모세라 할지라도 엘리아라 할지라도. 침례 요한조차도. 우리 보면은 굉장히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신분이 다른 걸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이름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십육장. 십칠 절 십팔 절에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과거에는.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이런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 의사 받을 때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뜨겁게.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고 또 그러한 증거로 성령의 내 안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표적이 바로 방언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언의 의사도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뱀을 짚고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이겨낸다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내 이름으로 또 그. 그 누구의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라고 했지 뭐 특정한 선지자라든가. 아니면 뭐 특별한 은사를 가진 목회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다 주어진 권리고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 우리 집안에 누가 아파 그러면은. 당장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은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어느 곳이든지. 이게 뭐 특별하게 목사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한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만 만약에 우리가 확실히 내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게 되면은요. 이 평신도들에게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이거는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신도들이 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씀을 들을 이 말씀을 처음 접할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로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이게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그때 경험했었는데 하여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은 자 먼저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그 말을 듣고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죄에서 자유암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이 악한 원수 마귀 사단 마귀 귀신 이 저주 역사를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이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한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악한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능력도 바로 이 예수라고 한 이름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게 처음에 이런 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세 중학교에 왔더니만은 막 성도들이 막 기도할 때마다 막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니까 도대체 뭘 떠나가라 하니. 어떤 사람은 나보고 나가는 소린가 막 그래가지고 움찔한다는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기도 중에도 막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두 시간 내내 막 그러시더라고요. 와 정말 악한 놈이 단단히 들어온 모양이구나. 계속 떠나가라 떠나가라 합니다. 그리고 통성 기도할 때마다 떠나가라 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악한 형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은 무조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이거 말씀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 권리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이름은 또 어떤 이름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도 이제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무엇이든.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러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권리의 절정이죠 기도. 여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도 기도고 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기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기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 이거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무엇이든 내 이름을 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이름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한. 그럼.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군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십장 삼십팔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붙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여기 뭐 착한 일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뭐 착한 일 그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또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또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계속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무슨 일이었느냐 착한 일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자마자. 그때부터 막 귀신들이 막 소리치고 막. 떠나가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는요 귀신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단어조차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자마자. 이 귀신들이. 다 이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자 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만 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도 통일한 성령의 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회를 사신 그 생에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삶이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매일 이 약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거기서 정말로 육신으로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계속 돌보시고 그리고 또 밤에는 또 기도하시고. 그런 이런 보면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전투의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생명의 군사가 되었고. 또 저주받은 자의 저주를 몰아내는 그 축복의 군사가 되었고. 또 죄와 저주와 마귀 권세를 파괴하는 능력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다니는 모든 곳에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좋은 군사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 이제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먼저 앞서서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이죠. 마귀 역사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멸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군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미 이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영적 싸움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예수님께서 내 죄만을 인간의 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물론 맞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려면 뭐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 그 근본 작자를 일단은 해결하지 않고는 그를 면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를 어떻게 어떻게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눌린 자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귀에 그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었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었고 마귀에게 속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질병으로 또 저주로 고통당하다가 우리 영혼을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놈이 바로 마귀 역사인 거예요. 그니까 이 마귀 역사를 근본적으로 해치워야지만이 우리 인간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고것만 안다는 거예요. 그 이변에 이러한 영적인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희미하고. 권세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만한 힘이 없다고 했을 때 기독교는 굉장히 나약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이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도 이 마귀와의 싸움을 피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마귀의 이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먼저 하신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여기서 그라고 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다고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얘 기독교인들이 마귀 얘기하면 괜히 싫어해요 마귀 얘기하면은 불쾌해합니다. 왜 이런 얘기 자꾸 하냐 좋은 얘기만 하지 그러나 어쩔 수 없어 이게 영적인 현실이 현실이니까 그래서 마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마귀 역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복음서에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 마귀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귀신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처절한 영적인 싸움 이 악한 마귀를 멸하기 위한 이 공생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네 그러니까 뭐 어땠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작정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해론 왕을 통해서 그 그 시에 태어난 아이들을 싹 다 죽이면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못 죽였어요. 그리고 공생회를 시작하자마자 어때요 제일 먼저 나타난 놈이 바로 광야에서 시험하는 마귀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마귀 역사는 예수를 죽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죠. 결국은 그 예수를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는 게 바로 마귀 역사가 했던 일이에요. 근데 죽였는데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순간 마귀의 불의가 다 드러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순간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가 싹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의롭담이 증명이 되었고 또 우리 인간도 그때 우리의 죄가 전부 다 무덤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가. 그러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마귀는 그때부터 완전히 정죄를 받는 겁니다. 불의가 드러났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덩달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싹 해결이 되고 그랬으니 이때부터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도 자유암을 얻게 되었고 마귀에게 큰소리 칠 수 있게 되는 거죠. 큰소리가 뭡니까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을 같이 쫓아내게 되었으니 마귀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세상 임금의 권세로 완전히 다 이렇게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 세상의 권세를 내가 차지하고 그 권세를 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늘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전부 다 정치적인 메시아. 이 로마의 압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다시 한번 그 시원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늘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에베스 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개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이 마귀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거예요. 완전 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승리할 수 있는 그 도구를 다 주신 거예요. 완전 무장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약한 형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질병과 저주 또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그래서 우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 생애를 재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죄와의 싸움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승전보를 계속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할 일이 뭐냐 바로 이 마귀의 역사를 멸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일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멸류관도 있고 상급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만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은 무슨 멸류관이 필요하고 상급이 필요하냐고요. 올라갔을 때 그냥 아이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멸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은요 반드시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게 멸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피할 길이 없고 반드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군대에 다시 들어가는 거 남자들은요 정말로 악몽 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꿈에서도 제일 안 좋은 꿈이 뭐냐면 남자들은 군대에 다시 가는 꿈입니다. 그 정도로 군대에.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 것은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임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른받는 게 육신으로는 두려워요. 이런 일을 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왜. 다음 내일 내일 나오겠지만은 자기의 모든 생활을 버려야 되거든요. 얽매인 생활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냐고요. 군대가 제일 싫은 이유가 뭡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얽매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계속 피하 피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아예 피하지 못할 거면 아예 즐기라고 그 안에 쑥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전신 갑주도 주시고 완전 무장해서 모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니까 이게 나 혼자 그냥 내 영혼 예수 믿고 내 영혼 뭐 지키는 것 그 이상인 거죠. 최고의 수비는 뭡니까 공격이에요 공격. 공격하면은 이 수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딱 들어가기만 하면은요. 이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쟁 상황에서 가장 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사람들. 군인이에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군인은 먼저 죽을 수 있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에게는 무기가 있잖아요. 보호 장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딱 커졌을 때 군인들이 사실은 제일. 위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군사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영혼을 못 지킵니다. 그런데 군사가 딱 되면은요 내 영혼도 지키고 다른 영혼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지키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군사로 복무하도록 계속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절대로 우리가 이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영혼 지키고 남의 영혼도 살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